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시장입니다. 이상로 파트너와 오늘짱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도주가 부진한 가운데 지수는 하락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테마가 보이는데 양자컴퓨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테마파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내일 새벽에는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되고 또 금요일에는 잭슨홈 미팅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의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9월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원론적인 부분 자체는 제론 파월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랍니다. 결국 9월달에 대한 CPI라든지 또는 9월달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자체는 9월달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최근 들어 사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26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격도가 커졌을 때는 그만큼 당기는 힘들이 나타나면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부 시장에 대한 반등은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제론 파월에 대한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쉽게 발언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큰 그림상에서는 지금 좀 더 낙폭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이라든지 또는 주도주가 빠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 또는 테마주에 대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권비정 앵커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론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한 부분 자체는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실현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종의 지금 현재 빠른 테마에 대한 순환배적인 부분, 롤러코스터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더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차라리 좀 더 빠져있던 주도주,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또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은 9월 CPI와 금리 인상까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셨는데 9월 CPI는 9월 13일에 발표, 미국 CPI는 9월 13일에 발표되고요. 또 FOMC는 9월 20일에 발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팸리스 기업인 ARM이 ARM이 나스닥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팸리스 기업의 좀 온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ARM이 정확한 명칭은 우리 칩리스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AP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CPU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 약 90%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플에 대한 칩이라든지 또는 삼성에 들어간 칩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쓰는 스냅드래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두 다 기본적인 바탕은 이제 이 IP 자체를 바로 ARM 거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업체 자체가 이제는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국내 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안에는 이런 한국의 ARM 관련된 기업은 없을까? 이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RM은 칩리스인데 왜 국내에는 펩리스 기업이 좀 뜨는 건가요? 펩리스 안에 칩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범위 안에서는 펩리스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칩리스라는 것은 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설계만 파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펩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이 없다는 거잖아요. 리스라는 것이 부정적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칩이 없다는 기념 바로 이제 IP 지적재산권만을 거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과정 자체에서 우리나라 안에도 관련되어 있는 펩리스라든지 칩리스 기업들이 있는데 우선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텔레칩스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가 오늘 시장에서 반등세를 좀 붙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펩리스 기업이라고 익히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관계된 회사 바로 이 칩스 앤 미디어인데요. 칩스 앤 미디어가 최근까지 좋은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더 조정폭을 현재 겪고 있는 양상들이고 현재는 낙폭과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여내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판단했을 때 ARM 관련된 부분 자체의 이슈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AI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칩리스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칩리스는 설계도만 팔고 펩리스는 설계도 하고 설계대로 완성된 반도체도 파는데 제조만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거죠? 제조하는 기업을 전공정이라고 하고 그 제조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정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파운드리와 전공정에 대한 단어는 똑같은 뜻입니다. 대신에 이제 펩리스라는 것은 좀 더 범위를 크게 잡는데 우리가 ARM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안에서 여기 앞에 있는 이 구간을 칩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구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 ARM 기업 같은 기업이 담당하는 거고 우리가 이 펩리스와 파운드리를 이어주는 개념을 바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 관련 주가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놀이 중에 한 개가 지하주차장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 무량판 구조인지 아니면 기동식 구조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요즘 커뮤니티 사이에서 상당한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무량판 구조라는 것은 이제 그냥 이런 천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기동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부분을 정기점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거푸집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푸집이라는 것이 데크 플레이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기동식을 세웠을 때 그에 따른 수요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이 발생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과거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재건 관련주로 또 엮여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SY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한번 크게 급등을 한 모습들을 나타냈었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데크 플레이트 관련된 이슈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거푸집 관련된 데에서는 이 기업이 현재 1위 기업입니다.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강한 반능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희가 이제 과거 6월 달에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이 SY를 추천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때 가격이 이제 3,900원 밴드였는데 오늘도 그 3,900원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추세적 변화를 좀 더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유율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덕신하우징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덕신하우징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능세에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제일테크노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이 조금 작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과정들인데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일테크노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에 대한 접근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초전도체가 또다시 살아나네요. 덕성이 또 상승, VR가 걸리고 서남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입니다.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제약바이오주는 학회 일정에 따라서 관심이 몰리는 경우가 많죠. 하반기에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10월에는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는 유럽의 종양학회가 있고요. 또 11월에도 미국의 면역항암학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볼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는 대부분 다 미국의 학회들이 상당히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유럽에 대한 부분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6월에도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 USA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씨앗을 뿌리는 단계가 한 1, 2년 정도는 지속돼 줘야 되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학회절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에 대한 역량도 크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10월에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우리가 ESMO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큐리언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언트가 최근에 주가가 신전 끝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 많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이 과정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붙이는 상한가가 오늘 달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의미를 조금 둘 수 있는 상한가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급락후의 첫 양봉이 강하게 형성될 때를 우리가 급락후 첫 양봉을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로 많이들 해석하는데 현재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0월에 대한 일정을 이미 선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유한양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항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 임상의 60% 이상은 항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유한양행에 대한 부분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실 거면 이런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도 관심있게 지켜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설계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용어가 90%입니다. 용어 정리만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헷갈릴 게 없지만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상당히 헷갈리는 게 또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앞서 친리스냐 팸리스냐 파운드냐 전공정이냐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리스라는 것은 칩이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지적재산권만 팔고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나무 한 그루만 그려놓는 겁니다. 무조건 제출할 때는 그림의 도화지에 나무 한 그루 그려져 있는 것을 그려줘라고 할 때 그 그림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추가적으로 그려놓고 물건을 그려넣는 것은 이제 팸리스 기업들이 하는 거고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지적재산권을 파는 기업들이 친리스고 우리나라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바로 친리스에 해당하는 기업 해외에서 본다면 ARM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팸리스 관련된 기업들도 국내에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해외로 따진다면 콜컴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 팸리스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는 우리가 팸리스 말고 설계를 그렸던 기업들이 본인들에 맞게끔 그려줄 수 있는 생산해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을 위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해주는 기업이 바로 이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하우스 기업은 국내 삼성과 관련된 기업 가온칩스라든지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요? 이 중에서 지금 현재는 칩니스로 대표되는 기업을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 오픈웨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들인데 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또 칩니스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오픈웨지 테크놀로지가 기술적인 부분은 세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출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칩니스에 대한 국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업 오픈웨지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면서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ARM에 대한 상장 가능성도 바로 이 오픈웨지 테크놀로지에는 기대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사본다면 2만 천 원, 손절가는 1만 6천 5백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오픈웨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조금 전에 의료 AI 종목이나 랩진 오믹스가 또 하반 VI가 걸렸는데요. 오늘 참 테마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기를 가진 종목을 중심으로 좀 유의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